다행위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화요일 오전 7시가 채 안된 시간인데요. 거리대 온도가 2.4도, 습도가 29%를 알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자 한 제 베란다 안에 온도는요. 지금 7도, 7도고 습도는 70%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계를 비가 올까봐 안에다 들여놨는데요. 이 방충망 사이 가까운 이 테이블, 여기 있죠. 여기에다 걸어놨거든요. 여기다 걸어놨는데 온도가 3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란다 안에 온도도요. 진짜로 이 방충망을 닫은 거리대랑 가까운 이곳하고 그 다음에 안방 쪽에 가까운 온도계가 있는 곳하고 온도 차이가 1, 2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 2도면 사실은 다육이가 얼고 안얼고에 큰 차이가 있는 온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물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설이가 내려서 다육이들한테 설이 피해가 있으면 그러면 안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은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뭐 그냥 생으로 그냥 놔둘래요. 이런 것보다는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낫지. 냉해 피해라든가 설이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 조금 저는 약간 좀 아니란 스타일 아니면 그냥 아유 괜찮겠지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혹시라도 물두는 걸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그렇게 둔다면 그런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그 거리대 앞에 새가 남아있는 부부가 왔나봐요. 남아있는 대추 따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거리대 온도가 어떤가 하고 와서 보고 밤사이 우리 다육이들 동태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사실은 어떤 그런 냉해 피해가 바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도 한 번 더 한 번 볼게요. 그리고 화분 속의 온도가 어떤지도 한 번 체크해 볼게요. 이 창에 화분 속의 온도가 2.5도씨입니다. 지금 여기 바깥 기온이 2.7도 이 화분 안의 온도가 2.5도예요. 2.1도로 내려갔네요. 지금 물기가 있어서 그런데 비가 왔잖아요. 비를 맞아가지고 얘가 지금 이 화분 속 온도가 더 낮네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한 0.6도 가까이 젖은 화분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화분 속 온도는요. 화분의 크기하고 물을 줬냐 안 줬냐 그 다음에 화분 속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7시 50분입니다. 거리대 온도가 3.2도로 높아졌네요. 오늘 날씨 한 번 볼까요? 하늘 이렇게 예쁩니다. 단풍이 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쟤네들이 이제는 다 말라갖고 떨어지겠구나 색이 들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말라가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서글퍼요. 지금 어저께 비가 왔는데 이번 주에 비 소식이 비 예보가 사실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돼요. 이제는 어떠냐면 거리대 다육이를 만약에 교체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그래도 밖에서 추위에 덜 단련된 다육이가 또 나오면 그러면 또 화상하고 이 냉의 피해에 또 약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리대 다육이 교체하는 일도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처럼 생각처럼 막 1주마다 2주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는 게 교체할 때마다 들어가는 다육이는 미워지고 나오는 다육이는 힘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거리대 온도는 3.4도 베란다 안에 온도는 7도 정도 됩니다. 습도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베란다 안쪽은 습도가 거의 항상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거리대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비가 와도 습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가을에 왜 습도 낮잖아요. 딱 그렇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백봉하고 여기 꽃 돛담배 옆에는 골든글로우 바람 소리가 왜 이렇게 자꾸 수산하게 느껴지는지 날이 추워서 그런가 봐요. 자 어저께 저기 빈 바스켓 있죠? 저기에 있던 다육이 제가 치웠습니다. 꿩의 비름이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꿩의 비름이라고 한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꿩의 비름입니다. 저는 제가 저거를 이천 시민다육에서 불로초라고 이름표 달고 있는 거 산 겁니다. 자 요거 제 뽀시래기들 아유 뽀시래기들 진짜 너무 예뻐요.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아유 최고 최고 뽀시래기들 최고예요. 너무 기특하고 예쁜 게 제가 왜 저렇게 자꾸 애정이 더 가냐면 천원짜리 다육이들이 저렇게 예뻐졌다는 게 그게 참 기특해서 자꾸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요런 이제 오천원짜리 창은 너는 밥값을 해야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천원짜리 다육이들은 아유 기특하다 이런 생각 아유 그러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창 있잖아요. 요런 창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꼭 큰 아이 같아요. 근데 우리 천원짜리 사면 막둥이 같은 거예요. 뭘 해도 예뻐요. 뭘 해도 예쁩니다. 자고 나도 예쁘고요. 물들어도 예쁘고 아주 그냥 그 천원짜리 뽀시래기들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뭘 해도 귀엽고 뭘 해도 예쁜 막둥이 같은 다육이. 아르제 아유 아르제 저는 아르제가 막 웃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여왔을 때 그때는 뭐 여름기였으니까 아유 얘 진짜 감당 불가다. 게다가 이 아르제가 깍지도 또 잘 생겼어요. 제 거는 그래서 아유 잘 웃자라는 게 깍지하고도 놀구나 참 불량 학생이구나 했더니만 아유 말썽쟁이 그 자식이 나이들을 효도한다더니만 아유 얘는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유 예뻐라 자 완전히 천방지축이었던 제 비치우리대가 이제 조금 예뻐져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자라는 거 하엽 다 떨어졌고요. 지금 바짝 올라붙어 있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다육이는 다육이도 떨겠지만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제가 반팔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자 요거 라일락 어제 밤에 영상에 라일락 예쁘다고 하는 댓글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였어요. 그 깜깜한 시간에도 제 라일락이 보였나 봐요. 저는 얘가 예쁘더라고요. 얘가 좀 컸었는데 잎이 다 떨어지고 하엽으로 다 떨어지고 지금 졸고 산타로이스예요. 저게 완전 초록색이었거든요. 짙은 초록색은요. 짙은 빨간색으로 물이 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너무 대견하고 예쁜 거 있죠. 일단은 큰 잎은 다 떨어졌고 지금 새로 나는 잎이 저렇게 둥글게 짧게 나면서 저렇게 색감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간만에 여기는 지금 태양열 지별판 위에 있습니다. 다 여기 제가 이렇게 바스켓으로 다 묶었어요. 다 묶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제가 이거 모란장에서 사가지고 러블리 베어입니다. 색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얘는 마자린 군생인데 지금 아직 물이 덜 들었는데 약간 물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의 그 다음에 얘는 먼노입니다. 먼노 그리고 얘는 한스철화 한스철화고 얘는 마리아 SP철화 얘는 물을 줘도 통통해지지 않아요.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물을 자꾸 주는데도 못 먹고 뽑아봐야 되는데 아직도 강단이 부족한 거예요. 좀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요. 다육이는 그래야지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네요. 얘는 로게로시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로게로시 옷 자랐죠? 아유 예뻤었는데 옷 자랐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보카도 크림 비를 몇 번 맞더니요. 진짜 얘가 지금 제 주먹만 하거든요. 다른 그 아보카도 크림보다 얘가 유독 덩치가 커요. 유독 비슷한 때에 들여왔어도 이렇게 색감 이렇게 물들어요. 옥상에서 다육이 키우는 분들은 다육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부럽지만 키우는 환경에 맞게 또 만족해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거리대에서 키울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다육이 어떤 그런 생체 리듬 사이클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베란다 안이 조금 더 늦게 물이 들 거고요. 대신에 겨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겨울에도 예쁘게 있을 거예요. 낮 기온이 높고 밤 기온이 아주 그러니까 낮 기온은 높고 밤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교차가 아주 심하거든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면 겨울에는 자 얘는 베라하긴즈입니다. 멘도사랑 많이 닮았지만 다른 베라하긴즈 그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옷 자라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피터 군생이고요. 이름을 알 수 없는 1400원짜리 그냥 창입니다. 옆에 레티지아 제 거 데푼 레티지아가 이렇게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 워터멜이 있고 이거는 피어리스입니다. 아유 피어리스 예쁘죠? 다시 1시간이 지난 8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거리대 온도가 5도씨로 지금 천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다육이들 다육이들 냉해 피해 있을까봐 저도 노심초사 항상 거리대 온도 예민하게 지금 신경쓰고 있습니다. 아침 일과가 우리 짝꿍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짝꿍 보내고 그 다음에 큰애 보내고 막둥이 보내고 지금 그런 일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근 준비 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뽀시래기 사진 한번 찍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